제가 여러분들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일본 서버 실시간 대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서버에서는 레벨 52가 찍히면은 이렇게 아레나 들어가서 짜잔 리얼타임 대전 실시간 배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마이갓 제가 그때 VOD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한 번씩 맛보면서 이게 어떤 콘텐츠인지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절링이라고 있네 여기서 아마 싸우는 거 같아요 여기는 모듈 뭐라고 써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아니 여러분 아니 지금 렌탈 캐릭터 무료 금속 배틀 받았습니다 야 바로 금속 배틀 써줄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룬 세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속도도 받칠 수 있고 그리고 공격 방어 HP 세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HP를 좀 껴두려 합시다 이게 그리고 한 자리는 보니까 초필사기 아니면 패시브 강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껴주면 될 거 같아요 아이고야 내가 아직 룬이 많이 없어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팀룬도 있는데요 보면은 HP 900 무슨 데미지라고 써있는데 무슨 데미지 모르겠네 모델박스 여기서 룬을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봐봐 보자 공격 레벨 3 8% 오르고 요즘 많이 줍니다 세상에 A FEW MOMENTS LATER 뜨자! 저는 지금 완전 불온적 오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렌탈 캐릭터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금주 사용금지라 해가지고 못 쓸 수 있는 캐릭터도 있네요 가자! 뜨자! 뜨자! 우리의 첫 실시간 대전 상대는 당첨! 미녀 송환! 이어가 얘기해줘서 그렇게? 수왕 정도 고르면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NO 야 뭐야 왜 렌탈으로 선택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겨봅시다 가자 이거 초트로 꺾어주마 이거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방금수통은 두드드드드드드드도 아이고! 강 Zie가 지금 자동으로 보셨어요 아이 형 건방 deport 근데 자동부터 날 이길 수 있었어요 리얼타임 배틀은 장비하고 기존의 캐릭터 성장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싸울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달링 다 오케이 황금홀 컷! 다음 건망지 금속배틀 인서가 개트를 꺾어주마 인서가 인서가 수술도! 다시 걸김 actor 지ume haste разработ 금속배 1933 스킬을 한번 쏴봅시다 동 어쨌통 배기를 깨면 될 것 같은데... 동지의 스킬을 스팅어 한 대! 오케 살았다. 금소 패트 스킬을 한번 써봅시다. 동지의 뚝빼기를 깨면 될 것 같은데? 동지의 뚝빼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서 새로운 공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동지의 스킬을 스팅어 한 대 써봅시다. 한 번 스톤 누려봅시다. 이렇게 사라져! 잠깐만 출력도 있네요. 상대방한테 맞으면은 니가 지금 공격을 합니다. 이럴수가.. 이제 처음 보는데? 아이고! 아구야 다 죽었다. 다 좀 위험한데? 죽었다. 오케 잡아다! 어떻게 될지? 나 이길 수 있나? 근소패트 힘내! 오케이! 나이스 샷! 킥을 랜덤으로 해도 제가 이긴다 아시겠어요? 이겼다! 나이스 샷! 합격 2개! 벌써 4승 0패입니다 이것 봐라! 고맙다! 나세이 홈런! 와랑! 화이트 샷! 투! 우승 1패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몇 시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습 시작이라고 했네? 연습 시작이라고 했네!